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~~ 이거 알 것 같으세요? 이건 아침이야 어! 잘한다 잘하는데 다음이야 짱, 식물, 식물, 식물 재료 중에 얼음 오우!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리세요 거기 영어 또 받아가시고요 잘 합니다 예~~ 잘 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청나요 와 맛있게 드세요 형 감사합니다 다시 먹을까? 와, 제가 제사랑 né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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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